사진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국내 딜러사 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딜러사는 서울 용산과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남 진주에서 판매 및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1일까지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로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회사 측은 사업 경험과 투자 역량 등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백정현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사장은 딜러사 모집을 통해 네트워크 확충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규어 랜드로버는 올해 플래그십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뉴레인지 로버와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아이페이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29개 공개... 전기차... 전기차...